자, 달려. 랩터가 드려볼까? 웨이터 안녕하세요 몰컴입니다 웨스트 마운틴 CQB필드에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장비로는 VR16과 KGworks KP06 카이카파 인피니티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는 MK1선과 소총이 기상이 생겨 EAC MKC8을 들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외부쪽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중앙 교전지의 적을 모두 채취하고 사료팀 진영의 2층으로 올라갑니다. 적과의 교전 중 천사였습니다.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1층의 중앙 교전지로 달려갑니다. 진영을 바꿔서 1층의 중앙 교전지로 달려갑니다. 저거 저기 다시 뛰어갈 수 있을까요? 아군에게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저 앞에 뛰어갔습니다. 또 한 번 아무나 업무를 받으며 타이티농입을 들고 적진영 코앞까지 뛰어갑니다. 다 마인은 마지막 적을 한 명 찾아다닙니다. 구멍에 숨어있던 적에게 당하여 전사했습니다.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외부로 떠났습니다. 아군이 완전히 몸을 숙인 채 앞으로 빠르게 뛰어가자 저는 주위를 끌기 위해 적들에게 사각하였습니다. 전사! 전사! 형 나이스! 나이스! 형 나이스! 형 나이스! 다음 게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. 형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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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2층을 모두 정리하여 조용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. 형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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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형 나이스! 형 나이스! 형 나이스! 다음게임도 2층으로 달려갑니다 적들이 너무 거세게 나와 2층의 화장실에서 숨어있기로 하였습니다 아고니에 다시 전진하는 듯하여 저도 천천히 권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손을 잡으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래쪽 몇째? 진영을 바꿀 다음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뛰어나가 뒷물 쪽으로 나가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answer 진짜 깜짝 창가 쪽에서 저걸 한명 한명씩 잡아갑니다. 안 들어 깜짝이야. 안 들어 깜짝이야. 프리즈 프리즈. 첫 군진에 남아있던 적역에게 전사였습니다. 전사! 다음 게임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. 차주가! 차주가! 차주갈게! 있어요? 5번 mirror 장마다 랑 롱 케딱랑 !", constructive 창덕 코프로가 너무 묻은 날씨에 과일을 먹어 전원이 꺼져 파워치에 넣고 천천히 적지를 향해 갔습니다. 적진에 남아있던 적기에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. 한 구독자분이 한번 던져보라고 저에게 연막탄을 빌려주셨습니다. 일단 1분 이하로만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경찰서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며 안전한 물건입니다. 주황색입니다. 기입하실 때 도움이... 시작하자마자 조전지의 조신부를 향해 연막탄을 던졌습니다. 대단한 물건에 연기했다. 연기타임 하나님의 주황색이 연기타임 1hp 연기타임 1hp 연기타임 2hp 연기타임 1hp 그리고 오늘 최악의 상황입니다.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